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에 황지원 pv가 연결되었습니다. 황지원 pv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어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실질적 첫발을 내딛었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간 리오프닝 주 중에 주목하지 못했던 화장품 관련 주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원인은 대부분 중국인데요. 중국 소비둔화 우려, 경쟁심화, 수익성화 과정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화장품 업종의 이커머스 침투율을 가속화시켰고 면세점 매출도 회복될 기대가 있어 보여 화장품 관련 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소외됐던 화장품 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으로 하고 계십니까? 화장품 관련 주라고 하면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클리오, 한국골마, 아모라퍼시킥 등이 있는데요. 그중 최선호 주로는 아무래도 반응이 빠를 클리오를 꼽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떠오르는 색별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판매 호조에 효율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클 전망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미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출액 123억 원을 예상하며 제품 추가와 채널 확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은 아마존 양 페라페라 제품 추가 효과를 감안해 매출 1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매출액 97억 원으로 매출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상위 법인이 클리오 시몰 내수 사업을 본사로 이관하고 타오바오에 집중한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국내인데 작년 4분기에 채널별 방가 통일화의 일원으로 쿠팡 영업 방식을 변경했는데 온라인의 탈쿠팡, 오프라인 전문점 철수로 영업 효율화 작업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클리오 최선호주 관점 포인트 첫 번째는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뇌세 품목의 매출 증대, 끝내는 마스크를 벗게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빛을 발할 화장품 마지막으로 비효율 채널 축소로 인한 영업 효율 과정에서 2022년 화장품 수요 회복 시 외형 및 이익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보여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카는 3만 천 원으로 12개월 선행 EPS 지배 순위 기준에서 글로벌 피어 평균값 대비 35% 정도 할인해가지고 25.5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지금 클리오가 반응이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화장품 관련 주 최선호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의 감이 커지고 있는 클리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